레전데리 워 킹덤 레전데리 워 킹덤 대면식 입장 전에 아주 중요한 선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.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나요? 설마 뭐야? 킹덤 여정의 끝 여러분이 예상하는 최종 킹은 누구입니까? 최종 예상 불수 1,2,3,1 1,2,3,1을 뽑아주세요 차고 넣을게요. 제발 아 잘하네 이게 순수면 단련이 없기에 여섯 팀이 직접 예상한 킹입니다 감히 1등 목표는 언제나 1등? 사람이 3위만 해도 감지도 없지 바램이죠 바램 나 마고 안 해 일 시켜주세요 진지하게 생각하면 3등 정도 할 것 같아 나와도 3등 딱 할 것 같아 지금 공개해주세요 어? 우리 이름이 왜 저기 있어? 에이 뭐야? 진짜로? 네 대상적인 끝 3위는요 스트레이 키즈 스트레이 키즈 기분이 어떠세요? 너무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3위라는 그 자리 받은 만큼 저희도 멋진 무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등 B2B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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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밀입니다. 죄송합니다 예상 등수 1등 아이콘 브라보 이상하셨어요? 상상도 못했어요 저희가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담감을 저희가 이겨서 1등을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대면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도로 밀려와도 바꾸나 마탈 어김없이 끝이 날까 봐 사랑을 만나 사랑을 만나 이별을 하고 수없이 많은 나를 울고 웃었다 수없이 많은 나를 울고 웃었다 불을 켜고 찾아와도 나야 그리저리 헤매와도 나야 너무 많아요 용이다 혁신 요요요요 음 와아아아아아 허허허허 와아아아아아 와아아아 와아아아아 위리전자 미접해 난 노래니까 위리전자 에이 후우 1, 2, 3, 4, 5, 6, 7, 8, 8, 9, 10